자, 2024학년도 수능 대비 6월 평가 모의고사 생명과학 1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백호입니다. 전반적인 총평을 먼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. 자, 총평. 아까 라이브 특강을 좀 전에 했었거든요.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난이도 매우 매우 쉬웠습니다. 생각 같아서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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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웠다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두 번만 반복했어요. 매우 매우 쉬웠다. 교과서가 개정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3년, 올해가 4년 차 되고 있거든요. 2, 1학년도부터 새로운 개정 교과서에 맞는 수능 문제가 나왔었는데 2, 1학년도, 2, 2학년도, 작년이 2, 3학년도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6, 9 수능 하면 거기가 각각 3번씩 9번 시험이 있었고 모의고사, 수능 합쳐서 그리고 올해 6월 모평까지 해서 총 10번의 시험이 있었어. 그 중에서 요번이 가장 쉬웠습니다.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역대급으로 쉬웠다 이런 얘기를 하죠. 역대급으로 보통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대급으로 쉬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요번에. 요거는 조금 예상은 좀 됐었죠. 선생님이 계속 이제 얘기했었던 반대, 캐스트나 뭐 이런 걸로 지난 3월 28일 날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올 수능 경향 얘기하면서 킬러 문항, 즉 최고운 한도 문항을 내지 않겠다 그랬어. 그대로 요게 지켜졌습니다. 최고운 한도 킬러 문항을 내지 않았어요. 그러나 그때 3월 28일 평가원을 발표하면서 킬러 문항은 내지 않겠지만 변별력은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. 그러면 킬러는 안 내지만, 최고운 한도는 안 내지만 준킬러, 즉 적절한 고난도 문제들을 고루고루 많이 내면 변별이 될 수 있었어.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웬일이야. 킬러 문항도 안 냈지만 준킬러 그냥 고난도 문제들도 숫자가 줄고 그것도 쉬워졌어.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쉬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변별력 확보가 안 될 것 같아요. 아직 지금 시간부로 등급컷이 나오려나?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등급컷은 아직 내가 확인 못했는데 등급컷이 너무너무 높을 것 같아요. 변별이 안 되는 거지. 특히 최상위권, 상위권. 어떻게 나왔길래 그러느냐? 개념형이 15문항, 추론형이 5문항이 나왔습니다. 기존에는 개념형이 열쇠 문제, 추론형이 7문제 나왔거든. 추론형이 유전 가기도와 같은 어려운 문제거든. 이 두 문제가 아예 빠졌고 그리고 이 추론형 5문제에서도 가기도와 두려움 비현이 나오긴 했는데 16번, 17번. 이게 평이했어요. 예전과 비교하면. 추론형도 두 문제가 줄고 7문제에서 5문제로 두 문제가 줄고 이 남아있던 5문제들도 전반적으로 쉬웠다고. 알겠지? 신유형이라고 나온 게 17번. 이게 결실과 비불이 있는 문제인데 이게 신유형이긴 한데 이것도 풀면 그냥 풀려요. 가장 어렵긴 했지만. 알겠어? 전반적으로 그래서 추론형이 너무 쉬웠다. 문제수도 두 개 줄고 난이도도 낮아졌고. 개념형 문제 15문항 쭉 보면 일부 신자료를 갖고 있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. 5번, 7번, 8번, 13번, 18번. 이것들이 새로운 자료였는데 대단치는 않았어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이대로 아마 그 수능이 나올지 아니면은 이건 이렇게 내면 안 될 것 같아 평가원이 야 이번에 등급이 너무 이게 엉망이 되고 이러면 변별이 안 돼. 그러면 9문화나 아니면 수능에서 어렵게 낼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죠?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육모가 거의 드라마틱한 충격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라이브 총평하면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목요일이거든요. 6월 1일. 내일 6월 2일 날 내가 캐스트를 찍을 겁니다. 그러면 이게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날 올라갈 거야. 그걸 통해서 사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대비를 좀 해보자고. 여러분들 6월 목표는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. 이건 대비에 반영이 안 되잖아. 사후 학습 방향 잡는 게 중요한 거야. 알겠지? 앞으로 5개월 남은 기간 대역전이 벌어집니다. 낮았던 애들 올라가고 높았던 애들 내려가고. 알겠니? 사후 학습이 더 중요하다. 꼭 기억해 두시고. 이 정도로 전반적인 총평. 그리고 단언별로는 대동소위하게. 애저가 비슷하게 나왔어. 특이할 만한 게 생명활동과 에너지 문제가 한 문제로 줄고 호르몬 강상성이 한 문제가 더 늘었어요. 가끔 이럴 때도 있긴 했다. 또 하나 EBS 수특 반영된 게 있긴 했었어요. 뭐가 있었느냐. 8번이 세포 주기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EBS에 있었던 거야. 비슷해. 두 문제 합쳐놓은 거야. EBS 수특 문제. 18번 이게 이제 경쟁에 대한 그래프인데 EBS에서 이거 비슷한 그래프가 좀 있긴 했어. 그 EBS 문제 안 풀어봐도 다 풀릴 수 있는 문제야. 대단한 반영은 아니다. 알겠지? 자, 이 정도로 전반적인 총평을 얘기했고 이어서 곧바로 이제 1번 문제부터 해설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